선수들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팬들이 끝까지 믿고 응원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나 우리 감독, 코칭 스태프 다 힘들고 안지만 그래도 끝까지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앞으로 좋은 경기력, 팬들이 웃을 수 있는 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경기, 좋은 결과까지 같이 팬들과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빨간색이 좀 멋있고 그런 서수들도 잘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우선은 지금 3연패 중에 있고요.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. 선수들이 좀 큰 부상도 있고 또 작은 부상에 시다 있는 선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한 팀이 돼서 싸우려고 했고 더 하고 있어요. 지금 일단 잘생겼고요. 그리고 택배 캐스트가 진짜 멋있고 줌거리 슛 때리는 게 그치 너무 멋있어요. 멋있어. 요즘 그 부상 때문에 몇 경기 많이 못 뛰었는데 캡틴으로서 조금 더 마음에 좀 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전혀 그런 거 짐 없이 저희 팬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내가지고 부상 없이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캡틴으로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사랑합니다. 이번 시즌 좀 초반에 좀 좋게 갔는데 계속해서 좀 좋게 가가지고 챔스 좀 갔으면 좋겠어요. 수아이 쟁입니다. 예. 예. 와 이게 또 앞뒤지 나가 나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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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, 시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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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아 아 저요 백픽 인사